내일Speed 하나, 둘, 셋 요리시대 네, 오늘다시 야! 이거 먹고 싶었어 몸살난다 이제 너 기울제야 케이크? 어, 전기구 도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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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까지 갈 수 있고 마리에 엔딩 도착할 수 있어 도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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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im 맞게 다 inclusively 가족들과 함께 회의국 esperar لا 막걸리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얘가 아직 나아지는 거 봐라 이거 봐 진짜 맛있게 보이죠? 땡큐 와 뭐 이런게? 김치찌개 이 제일 좋아하는 일부 내 친구들 너무 누워서 이치기 찌개 오케이 uttat 돼? 지금 프레임 툭툭 피셔또 더 깨끗하게 하는게 좋다 취약하니 지금 제 후회에 김치 최선 fic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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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식 바베키 사이드 드시오 사랑하는 김신은 은혜로 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맛있게 드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만중붕하시고 이거 진짜? 아니요 똑같이 있어 아니 아니요 엄마 나도 나도 아니 나도 왜 그래 아니 봐봐 또 parti 슈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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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happy birthday, 70th birthday. we celebrated your birthday last year at the cruise, at the carnival, and I thought that was great. and we're closing it this year at my brother's house. dad, you've been truly inspirational and influenced my life. without you, without you, nothing would be possible. I love you, dad.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